많은 생명체들은 많은 생명체들은 소비가 됩니다 또는 소비가 된다는 것은 먹힌다는 거죠 또는 디컴포즈 하니까 분해가 됩니다 라플리 빠르게 언제? they die 죽을 때죠 그래서 there may be no past record 아마 또 화석 기록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for important groups 중요한 그룹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여기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크리처라는 것은 앞뒤 문맥을 보고 찍는 단어입니다 크리처 하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무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리처 하면 창조물이니까 앞에 나와 있는 뭔가의 창조물 이렇게 리딩해 주시면 됩니다 대명사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